아기가 오감을 통해 느끼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은 아기의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편안하게 잠들게 해요. 그리고 이러한 일상이 하루하루 쌓여서 아기의 정서 발달을 이룹니다. 아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아기가 느끼는 안전은 오롯이 부모로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나 곁에 있는 것, 부모의 목소리가 쾌활한 것, 부모의 기분이 좋은 것, 부모의 표정이 밝은 것, 아기에게 부모는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부모가 불안함을 표현하거나 아기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서 울거나 말다툼을 해도 그 분위기를 읽어요.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기분을 다 알고 있는 아기는 말만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놀라운 감각을 갖고 태어나 주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을 느낄 수 있으며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생후 2개월부터는 부모의 표정을 읽고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아기의 오감, 부모를 느껴요. 아기는 오감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발달한 감각이 후각과 미각이에요. 먼저 후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기는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를 구별하고 엄마의 젖내음과 엄마의 채취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분합니다. 특히 엄마의 채취와 젖내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냄새를 기억하고 기분 좋은 일들과 연결시킵니다. 그렇기에 아기들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젖을 먹을 때 비로소 안도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미각을 살펴보면 아기들은 단맛을 무척 좋아해요. 모유가 달기 때문이에요. 성인들도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아기가 먹는 모유의 단맛은 아기의 정서 발달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아기는 입으로 느끼는 촉각에 매우 민감해요. 아기의 입안에 퍼져있는 신경은 손끝보다 두 배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아기는 입에 닿는 엄마의 젖과 젖병의 모양, 크기, 질감까지 모두 알아챕니다. 아기들은 세상의 소리를 리듬과 톤으로 감지하는 청력을 지녔어요. 아기들은 낮은 소리보다는 높은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기에게 말할 때는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높은 소리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음의 여자 목소리 그 중에서도 뱃속에서 친숙하게 듣던 엄마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감정이 드러난 목소리 운율, 표정, 아기를 아는 손과 품을 매일 느낍니다. 초보 부모는 아기에게 높은 음의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어색해하지만 아기에게 침묵을 지켜서는 안 돼요. 임신 기간 동안 뱃속의 아기에게 좋은 이야기와 음악을 들려주듯이 태어난 아기에게 대화를 해보세요. 아기들은 사람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하고 그 중에 부모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기의 오감 중에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것은 시각이에요. 생후 2개월이 된 아기는 엄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탐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시동이 걸린 시각의 발달은 나날이 속도를 더해갑니다. 다른 감각에 비해 발달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성장할수록 시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의 표정과 행복함이 드러난 미소야말로 아기의 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면 아기도 함께 불안해요.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은 가급적이면 아기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와 눈을 맞추고 웃는 표정을 보여주고 아기가 낯선 환경에 가게 될 때는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주고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의연한 태도를 취해야 아기는 안심해요. 특히 아기와 병원을 가게 될 때 부모가 더 긴장해서 말이 없어지거나 아기가 주사를 맞으면 공감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본인의 불안을 아기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아기는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기는 앞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주사를 맞아서 울 때 엄마가 함께 운 것을 기억하고 학습해서 다시 주사를 맞을 때마다 기억해내고 계속 웁니다. 되도록이면 아기 앞에서 울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속상한 감정으로 수유 중에 엄마가 우는 상황이라면 아기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젖을 먹는 상황에서 느껴진 엄마의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내가 젖받는 것을 엄마가 싫어하나? 아기가 눈치를 볼 수도 있어요. 부모는 아기에게 벌어진 상황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아기가 좋은 것으로 경험하게끔 하고 부정적인 것이라면 아기가 별일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넘길 수 있도록 담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에게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주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불안하고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듣고 안으면 내 정신과 기분도 좋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목소리는 즐거운 기대를 갖게 해요. 우리는 안전한 안식처가 있다고 확신할 때 힘든 일이 닥쳐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기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의 피부를 느끼면서 위안을 받고 안전함을 기뻐해요. 애착을 느낀다는 것은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인데 실질적인 엄마의 좋은 반응, 충분한 안기와 보살핌이 애착의 질을 높여요. 아기가 경험하는 몸 전체를 통한 접촉, 특히 몸 표면 전체의 깊은 감각, 부모가 안아줌으로서 생기는 압력들이 운동감각 발달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친근감으로 점차 내적 세계, 즉 자아 형성이 잘 발달합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엄마, 아빠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구나. 엄마, 아빠는 나를 무척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아기의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과 일상에서 부모가 아기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서 아기로 하여금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면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기와 부모 간의 긴밀한 관계는 아기의 평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는 아기의 반응에 집중하고 아기가 받는 느낌을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사랑이 아기 성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